안녕하세요 기타기 7조의 귀요미 이수빈입니다 코로나다 거리두기다 함께하지 못한 답답한 21년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밤은 당시의 남보다 아름다우니까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를 위로 내가 주는 눈을 볼 거야 내겐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너 내게 밤을 즐겨주겠어 우리의 마음 아무래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내가 이 여자뿐을 다 먹기 좋은 힘이 났나 봐도 모르지 지금의 내단이 얘기 심지어 내 친구보다 칭찬해 모기심 올라가는 너께 그대가 원한다면 그대가 원한다면 다가오는 너의 마음 그대가 누구를 나보다 아름다운 빛냐는 너의 밤 어둑봄 밤 어둡봄 나를 위로도 반짝이는 날 바람 물론 난 부위도 없을 거라고 그래도 언젠가 꼭 우리 같은 시간도 반숙에서 함께 흔들자고 우리 같은 시간도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 같은 시간도 없겠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다시 한번 자신이 많아지면 나를 믿고 있다면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을 나와 함께 해줘 나와 함께 해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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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